이 이종섭 사태를 비판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서 이른바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 이종섭 대사 출국 언급하며 그때는 지지율이 좋았다.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. 미친 엑스들인 게 그게 높은 거야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미친 엑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는 안 맞아서 그렇다 저거. 지난번에도 정치적 구타당하고 수그렸다.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당하지 않을까요.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언급을 했군요.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친 엑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는 안 맞아서 그렇다. 아까 노무현 정신 한 열 번 부르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. 어쨌든 우리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접근권이 있는 그런 시대이고 또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는 장관도 하셨고 국기원도 하셨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하신 분 아닙니까.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총선을 앞두고 또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매우 강력하게 어떤 정부의 실정을 통열하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또 자기 조절 능력은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분위기가 그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면서 좀 민주당이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민주당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물론 저 발언을 했을 때의 시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업돼 있을 수도 있고 본인하고 친한 사람이 오늘 새벽 어젯밤에 그만뒀습니다.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배지를 줍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업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통제력을 좀 잃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라서 유시민 작가는 아주 지혜롭고 또 지식이 많기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조금 더 품격이 있는 말씀으로 그런 어떤 해박한 그런 분석을 해주면 더 민주당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대통령을 겨냥한 듯 미친 X라는 욕설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저거 안 맞아서 그렇다라는 논평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, 전 이사장. 앞서 양문석 후보가 본인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을 해도 유시민 전 이사장은 최근 이렇게 양문석 후보를 감싼 바도 있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참 한번 허락해라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지. 저도 굉장히 한편으로 웃겼거든요. 아니 갑자기 왜 노무현 내가 더 사랑해서 콘테스트를 하고 있지?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. 돌아가신 노무현한테 탓하다를 말고 노무현 언급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에게 잘하라. 저 발언에 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미친 X 한동훈은 안 맞아서 그렇다. 일련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사실은 서서히 이해찬 선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또 유시민 이사장 김우준 가장 큰 민주당의 스테이크홀더 즉 지분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미 본인 스스로가 최근 어떤 10년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근 20년 사이에 거의 말하자면 대체 불가한 어떤 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인자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저분이 머리가 굉장히 빠른 분이 계산해 보니까 이번 총선 지난번 못지않게 이길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어떤 오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 또한 실제적으로 보면 윤 정권의 책임이 있어요. 정부가 조금 더 정책을 잘 내고 국민의 마음을 샀다라면 저와 같이 어떤 말하자면 뭔가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섞어가면서 유시민 전 장관이 말했을 리도 없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